자 지금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올 때마다 길이 헷갈려가지고 오늘 가는 박람회가 이거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길이 잃어가지고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숨어있었구만 유니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기기들이 많거든요 노인상은 있습니다 이게 경쟁사 경쟁사 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상분리가 정확하게 일어나요 뭔가 본딩이 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얘가 본딩 분자가 물 분자를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조금 더 빨리 칠 때는 보겠습니다 네 빠르네요 컨퍼런스도 있어서 원장님들께서 직접 설명도 해주세요 이거는 애기들 전용 유니티체역 이거는 애기들 전용 유니티체역 결국엔 병원도 경향이어서 세무사분들도 못 봐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두 분 계란 부스 다 들어왔더니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미백 치약 사은품을 줬습니다 핀란드 제품이라고요? 원래 지금 하나에 5만 5천원인데 3 플러스 탑으로 기억이 나요 16만 5천원에 여성 확실히 개원에 너무 먼 일이기 때문에 그만 둘러보고 집으로 갑니다